정원에서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은 화학 제품으로 정원 관리를 한다. 하지만 식초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이다. 정원에서 식초를 사용하는 7가지 방법이 1. 제초제 식초에는 다량의 아세테산이 함유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산성 물질이다. 식초를 섭취할 때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식물과 접촉할 때도 반응이 생긴다. 하지만 식초의 제초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손이나 다른 제품으로 잡초를 뽑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타일 틈새에서 자라는 작은 약초를 제거할 때는 매우 유용하다. 2. 항진균제 정원의 식초를 사용하면 식물에 있는 귤류를 제거할 수 있다. 그 효과는 베이킹소다와 비슷하다. 베이킹소다는 pH를 높이고 귤류가 증식하는, 겉을 막는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식초는 pH를 낮추고 귤류가 싫어하는 산성 환경을 조성한다. 물 2리터의 식초 1스푼을 희석하고, 일주일에 2회식 비가오, 꼬난드 잎에 도포해보자. 3. 토양 산성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식초는 환경의 pH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약 3.7리터의 물에 식초 1컵을 섞어 토양에 뿌리기만 하면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진달래, 장미, 라벤더, 블루베리, 치자와 같은 산성 토양을 필요로 하는 식물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식물에 매우 유익한 철분을 얻을 수 있다. 4. 개미 방충제 정원의 개미, 즙을 발견했다면 식초의 살충 효과를 활용해보자. 2일 동안 식초를 개미즙 위에 뿌리기만 하면 개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개미뿐만 아니라 식물을 공격할 수 있는 다른 곤충에도 효과적이다. 식물의 잎에 식초를 뿌리면 달팽이와 민덜팽 이를 퇴치할 수 있다. 5. 화분 식물의 비료 식초는 화분에 심은 식물을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 3리터와 사과 식초 2큰술을 섞어서 식물에 뿌려보자. 머지않아 결과를 볼 수 있다. 6. 꽃의 생기를 선사하기 꽃병에 꽃을 복원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식초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초를 사용하면 꽃이 더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다. 1리터의 물에 설탕과 식초 2큰술을 넣고 섞기만 하면 된다. 약 5일 정도 줄기를 자르고 용액을 교체하면 꽃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다. 7. 원해 도구의 녹 제거 식초는 식물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원해도 굿 또한 식초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노깃은 도구에 식초를 묻힌 뒤 물로 씻어 보자. 아니면 희석하지 않은 식초에 담가두는 방법도 있다. 보다시피 정원에서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부터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정원을 관리해보자. 보다시피 정원을 관리해보자.